네 반갑습니다. 자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이제 5월 양력은 끝났고 6월 1일 토요일 주말 운세 진행하겠습니다. 네 기사일입니다. 기해년 기사월의 기사일입니다. 기기기라고 해서 비견이 묻어떴어요. 비견 파트입니다. 오늘의 운세를 진행하기 전에 저는 항상 주역점을 곁들어서 치고 있는데요. 주역점을 쳐보니 뇌수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뇌수해의 뇌는 천둥번개고 수는 어려움이 풀리기 힘든 수의 흐름이에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라서 해결되기 어려웠던 부분이 이 번개 표시가 되어 있는 천둥번개의 흐름인 뇌처럼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 어떤 문제들 이 부분들과 내가 크게 이별한다. 즉 잘 풀린다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내일은 주말이기도 하고 오늘 흐름이 좋을 것 같은데 일관별로 표시되는 부분도 같이 포리를 곁들여 보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부분은 이 병화가 아직까지 호령을 하고 있는 기간이거든요. 근데 투출된 건 없고요. 이제 병화가 다스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굉장히 발산을 하려고 하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에너지가 좀 넘쳐서 내가 나서거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상처를 받는다거나 손해를 입을 수 있는 흐름이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이지만 보통 간과하고 있었던 어떤 건강적인 문제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거나 아니면 두통이 있다거나 이런 건강 문제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흐름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부분이 있냐 내 가족이나 자식 주변 사람들이 어떤 좀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고 나 자신에게 의지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또 보이고요. 정작 머리로 하는 생각이나 결정들은 나한테 의지를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고집 부리는 거는 또 자기들 고집을 계속 강요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카페 그래도 제가 공개를 해놨지만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고 주말이고 하니 어딘가 약속 장소를 잡아서 바람을 쐬러 놀러간단 말입니다. 놀러가려고 하니까 이제 나눠서 차를 탔겠죠. 그런데 어느 휴게소에 가서 뭔가를 꼭 먹고 가자라고 의견이 나와요. 가족들 중에서. 운전대는 내가 잡고 있고요. 근데 차를 세워서 먹으러 함께 갔는데 정작 계산도 메뉴 선정까지 나한테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그 휴게소도 잘 고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충 방송에 어떤 나왔던 곳이겠죠. 메뉴도 적고 심지어 가격대도 비싸요. 근데 결국 메뉴 고른 것도 나고 계산도 내가 하고 끌려가서 그냥 시간도 손해를 본 거죠. 그래서 마음도 별로 좋지가 않고 심지어 그 휴게소 가는 도중에 이런 고집 부분 때문에 그 가족들이나 주변인들과 살짝 좀 언쟁이 있을 수가 있어서 본인이 좀 힘들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토금수목과 방향으로 제가 상생관계 지금 돌려놨거든요. 토는 금을, 금은 술을, 술은 목을, 목은 화를 화는 토를 생해줍니다. 이 흐름을 가지고 보통 사주 보는 게 다예요. 이게 기초입니다. 먼저 목일관들부터 살펴볼게요. 간목일관들은 결혼하신 분들부터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분들까지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부인이나 여자친구 혹은 전체적으로는 아버지 건강 등을 좀 살펴봐 주셔야 되는 흐름이고요. 을목일관들은 오늘 지출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돈이 흩어져요. 그래서 카드를 많이 긁으신다거나 돈을 과하게 쓰지 않도록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화일관들 보겠습니다. 병화일관분들은 오늘따라 뭔가 해결사가 됩니다. 토요일날. 손대는 일들을 모두 다 능숙하게 해냈고요. 신납니다. 본인이 필요한 일에 계속 요구가 되는 거니까요. 수요가 있는 날이네요. 정화일관들은 어떨까요? 정화일관분들은 결혼하신 분들은 오늘 자제분들, 자식분들이 놀러가거나 이렇게 하다 다치지 않도록 좀 안부나 연락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이가 어리면은 특히 잠깐 눈 돌렸다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식이 없는 그냥 싱글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큰 목표를 위해서 내가 진학이라든가 데이트라든가 어떤 미팅이라든가 흐름이 있어서 행동을 나갔는데 본인이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금전적으로 나만 돈 쓰고 나오는 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손해를 볼 수가 있어서 이거는 운이 그냥 그렇구나 라고 털어버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일이 없었다면 액땜하고 넘어가신 거고요. 토요일관들 보겠습니다. 무토, 기토들 오늘 비겁이 들어오는 날이죠. 무토요일관들은 어떨까요? 내 친구들, 주변인들, 가족분들이 오늘따라 뭔가 든든하고 나한테 도움을 주는 날입니다. 그리고 기토분들은 비견이 들어오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 고집을 부려요. 강압적으로 뭔가 하자. 했으면 좋겠어. 라고 좀 그럽니다. 그럼 또 기토분들은 순둥순둥해서 따라갑니다. 네, 싸우지 마시고 무난하게 그냥 잘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경금, 신금, 금일관들도 보겠습니다. 경금분들은 오늘 뭔가 계약서에 사인을 한다거나 도장을 찍는다거나 혹은 새로운 어떤 일을 좀 벌일 수가 있어요. 새로운 일이 생긴다는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경금분들은 어머니한테 어떤 새로운 일이 있다라고 해서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신금일관분들 볼게요. 신금일관분들은 오늘 뭔가 좀 막혀요. 놀러가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전부터 진행해왔던 일이 살짝 좀 시원하게 풀리지 않고 보류되거나 지체되는 흐름이 보이고요. 이제 수일관들 보겠습니다. 임일관들, 임수일관이죠. 임수일관 분들은 여자분들은 오늘 데이트를 좀 미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별이 좀 강하게 들어올 것 같아요. 이별운이 강하고요. 결혼하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식분들과의 인연을 좀 봐주셔야 됩니다. 연락이 잘 안 되는 분이 계시다면 가족들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크게는 일적인 흐름이 끊길 수가 있어서 주말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조금 마음이 힘드실 수가 있어요. 요즘 주말에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일적인 흐름이 좀 끊길 수가 있고 임수일관 분들 개수일관 분들은 어떨까요? 여자분들은 남자친구나 혹은 결혼하신 분들 남편분들은 오늘따라 뭔가 무책임한 행동이나 무책임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속상한데 속상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 그냥 운이 그래서 그렇구나 상대방 말을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상이 토요일간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관련 글은 정리해서 카페에 올려놨으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카페 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